안녕하세요 장영아입니다 우와 홍대강 앨범 나왔다 며칠에 나옵니까 형님? 1월 22일 가보년 1월 21일 그렇지 어떤 의문인지 들어봤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1월 22일 홍대강의 앨범 답이 없었어 있어 없어 없어 답이 없었어 내 인생에도 답이 없었어 하지만 잘 됐어 이것도 잘 될 거야 홍대강 씨의 목소리가 일단 이 추운 겨울에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일단 초콜렛 봉듀 아니겠습니까? 초콜렛 병듀 병듀? 홍대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 홍대강 하하하하하하 재밌다 재밌다 내곡의 따끈따끈한 노래로 여러분들 인사 드린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앨범 제목이 실버라이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게 이제 구름 뒤에 숨겨진 빛 뭐 이런 와 유식하다 네 그런 뜻인데 이제 따뜻함을 좀 겨울에 너무 추우셨던 분들 혹시 뭐 연애 못해서 겨울에 좀 더 추우셨던 분들 봄까지 쭉 이 앨범으로 그냥 따뜻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답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2014년 홍대 광으로 밝게 비춰지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대강 파이팅 하시고요 대강 이리 와 대강 이리 와 대강 이리 와 같이 파이팅 해야지 너 언제 와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깜짝 놀랐네 어제 나온 선물인데 우와 제가 이제 답없는 남자 모자가 제일 필요한 사람 우리 두관이 두관이 모자가 항상 필요해 작은데? 하하하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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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답없다 하하하하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답이 없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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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강 파이팅 파이팅 타비 형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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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비 형 썼어 타비 형 썼어 야 누가 이렇게 한 대서 뭐 되겠나? 우리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희 영상 찍어서 더인지도 올라갔다 그래 하하하하하하 눈 크기는 현이랑 비슷한데 그 저 도서쌤이 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어 그러네 진짜 정신이 매력적이네 살찌면 나같이 된다 살찌면 안 된다 하하하하 지금까지 홍대왕과 장명완이었습니다 안녕 하하하하 답이 없었어 하하하하